단발머리 단발머리 야 김환서 야 스신라 안녕하세요 결혼 축하드려요 빨리 여기 앉아 뭐야 뭐가 왜 그렇게 앉아 생활 속 거리두기 해야 되잖아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하고 요즘 시국이 시국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올 때도 따로 오는 거야 올 때? 어 내 차 타고 같이 왔는데 아니 거리두기 해야 된다면서 어떻게 같이 와 나는 운전하고 전 트렁크에 타고 왔어요 예? 어디야? 트렁크에 타고 왔다고요? 네 트렁크에 아니 아무리 그대로지 트렁크에 신부님을 태우고는 좀 그렇지 않나 트렁크 팬티를 입힐 수는 없잖아 저는 노 팬티 좋아해요 무슨 얘기예요? 아니요 아니요 여기 한석씨 청첩장이요 어? 벌써 나왔어요? 네 한석아 내 청첩장도 받아라 뭐야? 뭐가? 왜 청첩장이 두 개야? 난 라비 한다고 해서 하고 현장에는 코스모스 오래돼 결혼을 따로따로 한다고? 당연하지 야 아무래도 결혼을 따로따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? 요즘 시국이 시국이잖아 아니 그럼 난 어디로 가야 돼? 그런 식으로 오려고 그랬어? 오라고 좀 초대한 거 아니야? 하객 없이 할 거야 하객 없는 그런 식이라고 이게? 그래 야 그러면 부캐는 어떻게 해? 택배로 보내기로 했어 뭐? 뭐라고? 택배로 보내기로 했다고 부캐를 택배로 보냈다고? 그래 요즘 부캐맨들 바빠 그 땜에 야 그럴 거면 뭐하러 청첩장 오기 주냐? 어? 한석씨 축의금은 받아야 되니까요 아 그 때문에? 예 되게 시.. 신혼적이시네 아니 근데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나? 아 신혼여행? 하와이로 가고 그랬어? 하와이 야 그 초이스다 어? 너무 좋아 어머 저게 한석씨예요 하와이도 그렇게 좋아요? 엄청 좋아요 아 난 제주도로 가는데 네 예? 제주도요 신혼여행이 제주도로 가다고요? 네 신혼여행이 뭐 따로따로 가? 장난거 아니야? 아우 시국이 시국이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신혼집도 이거 따로 사겠네? 야 어 신혼집을 따로 산 누구가 어딨냐? 아니 이거 거리 두기 해야 된다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? 그래서 나는 월화수에 그집에 있고 저는 목금토에 그집에 있어요 하하하 여기는 뭐라 하죠? 그렇지 우리 신분은 목금토? 어 일요일이피네 일요일날은 뭐예요? 일요일날은 제가 주변에 입고 내가 야간에 입고 어 2교대구나 그치 신혼집 2교대 자기너로 놔둘 때는 3교대야 3교대 그렇지 공장으로 신혼집이 하하하하 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얘기 만들래? 어? 애가 떨어져 있다고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 왜 이렇게 붙어가지고 뿅냥뿅냥거리고 이렇게 해야지 엄마 애가 생기지 엄마 애기는 학이 물어다주는 거야 그 그 뭐라고? 학이 물어다주는 거야 하하하하 아니 그건 얘기하기에 대화가 너무 야하다 뭐 이렇게 야해 학을 물어다주는데요 아 저 그렇죠 왜 무서워하는 거야 학을 물어다주는데 아 그만해요 왜 이씨 야 우리 천생이 없는 기다 진짜 아니 맨날 저날 치우 이 자식 왜 안으냐 빨리 청취장 주고 가야 되는데 네 이 시국에 그렇게 유난 떠는 애가 오겠어 이거 이 자리에? 이 자리에? 고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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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는 거야 고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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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재미없는 거 보니까 지금 왔네 아 얘네 여전히 유난을 떠네 고생아 왜 이러고 다닌 거야 근데 이거 야 근데 이거 여기서 해도 되는 거야? 괜찮아 괜찮아 고생아 아니 이 30도로 어떤 날씨 고생아 enk 고생아 고생아 아 고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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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철 씨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네 아휴. 잠깐만요. 아휴. 나 더 안 먹을게. 아무리 그래도 살핀 질 뿐이냐. 소련이잖아. 어? 검증이 안 됐어. 검증이 안 됐다고? 왜? 사람인데 검증이 안 됐다고? 이 모든 상태에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.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잠깐만요. 자기야 기질 막. 기성 말고. 아니 재수 없으니까 유난 좀 그만 떠올라 그래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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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왜 걸었어? 청첩장 일러와 보려고 했지? 어? 맞아요. 여기 저희 청첩장 나왔어요. 아 청첩장이에요? 대박 아니에요?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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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. 내 것도 만들어 봐. 아 청첩장이 제일이야? 그럼 남은이 따로따로 결혼하는데. 아 저 일단 자장이 되나? 그림이 너무 똑같이. 하 Deputy Bro God 또 뭐야 이건? 이게 뭐야 이거. 1등 poverty 대박이다. 재료. Cool. 아주 важнонем immigrants. 2절 grenades.